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세븐 오지의 맙소사님 역사가 재밌다가 아니라 역사가 맛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네요 매일 먹고 싶은 맛있는 디저트 같아요 최고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역사 수업도 맛있는 디저트 같을 수 있다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우리의 지식을 살찌워주시는 분 우리의 파티쉐 한국사 강사 반주원 셰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휴 이게 뭐 칭찬을 몸둘바를 모르겠으나 우리의 지식만 살찌우면 좋을텐데 그 살을 제가 몸에 붙이고 있다는 게 이게 함정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칭찬한 김에 조금 더 가보죠 아이고 이런 박용수님 럭키세븐 수요일의 여신 반주원 선생님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여신이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얘 객지 나와서 고생하잖아요 지금 아 단어가 고생하고 있군요 아닙니다 지아노와 어묵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서 넘나 좋아요 오늘도 반쌤은 머릿결을 자랑하시며 라고 네 오늘은 아침을 감았습니다 다행입니다 k76008397님 반쌤 어서오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신 쌤 반가워요 한 주 못 들었더니 얼마나 궁금하던지 오늘은 기다리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이렇게 사실 되도 않는 저한테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또 자비와 덕을 베푸시고 희생도 하시고 이리하여 각종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선행을 여기서 한 번에 다 끝내시네요 복받으실 거예요 네 정말 올 한 해 복받으시고 내년에도 좋은 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주제는 뭔가요? 자 제가 지금부터 시를 한 편 들려드릴 텐데요 이 가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박노예 시인님의 시입니다 제목은요 이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이것 밤이 없다면 추웠던 흔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이것이 온다 추운 이것이 온다 떨리는 이것 사랑이 온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반까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확 느낌이 오네요 윈터 윈터 아 맞습니다 네 겨울입니다 겨울 바로 겨울 딩동댕 자 박노예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자 오늘은 이 겨울하고 관련된 속담 사자성어 그리고 지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아니 뭐 다 제쳐놓고 일단 궁금한 거 겨울과 관련된 지명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인천 세류 일동 부근에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여기는요 과거의 이름이 치사골 또는 기사골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치사 기사 이 말들이 어떤 단언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여기는 지형 자체가 굉장히 깊은 골짜기인데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 이 골짜기를 흐르는 가미꽁류천 이거 V자 계곡 만들거든요 네 아 저 많이 듣던 건데 잠깐만요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어서요 찬바람까지 불면 겨울에 엄청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가 떨리고 죽을 것처럼 너무 춥다 그래서 치사골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추우니까 기를 쓰고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골이라는 이름도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요 경북 봉화군 상운면에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긴요 뭐 이름 딱 뜨면 아실 거예요 설매리입니다 눈설자 눈설자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매리에 어 이거 설매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그럼 설매의 설은 눈입니다 매는 뭘까요? 매화 딩동댕 맞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오늘 진짜 조선시대 이곳은요 안동설매 혹은 설묵골이라고도 불렀고요 영천설매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눈이 내렸을 때 마을 전체의 형상과 산의 줄기 모양 자체가 매화까지 위에 눈이 쌓인 것 같다라고 해서 설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약간 운치 있죠 마을 이름이 그러니까요 네 멋있습니다 조금 더 없어요? 있습니다 겨울하면 사실은 이렇게 뜨끈뜨끈한 뭔가 이렇게 노천온천에 들어가서 눈은 막 내리는데 아이슬란드 같으면 아이슬란드 지금 하늘에 오로라 뜨고 네 뭐 이렇게 듣겠죠 못 나가요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워요 이게 겨울하고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온천이니까 사실 겨울하면 좀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구로구 구로구에 가면 온수동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온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온수동인데요 여기는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이 세종은 사실 피부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너무 먼 온천까지 가려면 실은 행차하는 것만도 너무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온천 없냐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이 온수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온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관원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빨리 온천을 찾아서 부평도호부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온천이 있다는 걸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원들도 백성들도 온천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숨기고 보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세종대왕 화가 났죠 그래서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부평도호부 너네 현으로 강등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임금인 내가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는데 너네가 말을 안 들었잖아 나 지금 화났어 너네 동네 전체를 내가 불이익을 줄 거야 이런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삐지셨네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온수동 사람들은 우리 동네 온천 나와요 임금님 우리 동네 오세요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뿌디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되게 어떤 직장인의 마음으로 네 아나운서실에 사장님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고객의 한 30% 정도? 그런데 70%는요 좀 더 현실적입니다 이 당시에는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실 뭐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매년 허준이 태어나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동네 온천이 나온다더라 그런데 임금님이 왔다 갔다더라 이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피부병 환자가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 주민들은 너무나 불편하고 심지어 이제 이 온천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온천수가 흘러서 논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겨울에는 좋겠지만 사실 그렇죠 자라나는 벼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물이 계속 논으로 흘러들어가면 여름에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온천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흙과 돌로 이것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물구멍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과거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더 가여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되게 좀 그렇지만 온천이라고 얘기해 드리니까 지금 상상만 해도 따뜻하네요 느낌이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최고죠 진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땅에서는 온천이 펑펑 솟구치죠 하늘에는 무엇이 있으면 따뜻할까요 하늘에요? 네 하늘에는 하늘에는 선샤인 태양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심지어 지금 우리 뿌디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동일지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자 겨울동자입니다 그리고 날일자인데요 여기에다가 뭐뭐의 할 때 이제 어조사지자 거기에 해일자가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겨울날의 태양과도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한 것을 이루기도 하고요 사람의 성격이 저 사람 겨울날 태양 같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 어디에 가든 저 사람 있으면 힘이나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따뜻해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겨울의 사실은 동일지일한 사람이 돼보는 것도 너무 좋겠죠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동일지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뭐 겨울 태양도 좋지만 겨울하면 사실 눈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일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일화를 듣고 네 글자 사자 성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막 쫄라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되나요? 하지만 쫄은다고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진나라 차윤이란 사람은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름이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아서 그 빛으로 밤을 세우며 책을 읽어서 마침내 2부 상설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결국 이 사람 겨울에는 눈 있죠 그 눈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공부를 했고요 여름이 되면 반딧불 불빛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랑 관련된 사자 성어 네 글자 바로 뭘까요? 형설지공 부디가 이렇게 한 번에 맞춰버리시면 안 되는 거였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하지만 역시 우리 청취자답게 벌써 정답이 올라오고 싶을 하네요 저보다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승진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이승진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설지공 맞춰서 되게 뿌듯하네요 상식이 늘어나는 느낌 노래 한 곡 듣고 상식을 더 채워볼게요 공구이오님의 신청곡입니다 런블레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음악의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김성근의 럭키세븐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겨울을 키워드로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고 있는 중인데 세류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요 너무 인천 가고 싶은 마음에 수원 세류동을 인천 세류 일동이라고 하는 이런 수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분들이 되게 서운하셨을 것 같아서요 사실 수원하면 우리 수원 화성 떠오르잖아요 거기 가셔서 그 앞에 보면 수원 시장으로 연결되는 팔달문 앞에 닭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기가 막히고 싶어요 거기 가서 드시면서 반주원이 말이야 수원 세류동을 지가 인천 놀러가고 싶다고 인천 세류동이라고 했대 여러분 저를 닭과 함께 씹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KBS 연수원이 수원에 있어가지고 종종 가는데 거기 진짜 맛있으니까 꼭 가셔서 씹어 아닙니다 수원 세류동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소희님과 한선영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도 저희가 사주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자마자 김장 사연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겨울하면 배추김치 무김치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무가 등장하는 겨울 관련 속담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속담 많이 나오네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청취자님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무꽁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가을 무꽁지가 길면 겨울이 왜 춥지? 자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과학적입니다 자 이 속담 안에 진짜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다는 거 이것부터 짚어드릴게요 가을에 수확하는 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의 겨울 날씨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자 이 무가요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무가요? 네 그러니까 이 무가 참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얘도 나름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생각이 많은 애인 거죠 어머나 그래서 이 무가요 실제로 이 월동 준비 때문에 겨울이 추워질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 껍질이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청이 더 길어져서요 땅 속으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무의 꽁지가 길어지면 올겨울은 더 추워 이렇게 조상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너무너무 과학적이죠 조사님들 진짜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속담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생활의 지혜가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생활과학이라는 말이 우리 조사님들한테는요 딱 들어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또 없어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늘 있어 이 속담은요 너무 유명해서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소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비슷한 말도 너무 많습니다 대안이가 소안이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대안에 얼어 죽은 사람 없어도 소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많다 소안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 춥지 않은 소안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안 없다 소안이 대안을 잡아먹는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 참 이상한 게 왜? 처음부터 소안은 작은 추위고 그러니까요 대안은 큰 추위인데 왜 소안이 더 춥고 대안은 더 따뜻할까 자 여기에는요 또한 숨어있는 과학과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소안 대안 이게 전부 다 24절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중국 기준인 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위도도 다르고 사실상은 기후대의 분포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국 사람들 기준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소안이라고 하면 실은 동지와 대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껏 겨울이 추워지는 시기인 거죠 전성기일 때 맞습니다 12월 초에서 양력으로는 한 1월 5일 사이에 아주 매콤하게 추울 때 이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안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안과 입춘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슬슬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벌써 음력으로 따지면 12월 하순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1월 20일 무렵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이게 춥긴 하지만 어딘가 살짝 봄바람도 좀 묻어나는 것 같고 봄이 오려나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스다운에 이 털을 떼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입고 나가도 되나 구스 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분명하게 대안이 더 춥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안이 더 춥고 이미 대안이 되면 봄 기운이 스멀스멀 밀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소안이는 대안이네 집에 몸을 녹이러 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경칩대 개구리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 그때 근데 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님들한테 겨울은 어떻게 보면 좀 고난과 역경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이 다 되어야 소리 푸른 줄 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말에는 서리가 내려야 비로소 국화의 절개를 안다 오상고절 이 사자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겨울이 돼야 송백의 절개를 안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정말 추워지고 나서 모든 이팔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아 소나무 참 독야청청 푸르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난세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래 저 사람이 진짜 내 진정한 벗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진정한 충신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힘들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좀 그럼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혹시 아 나 참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분 저를 비롯해서 있으시다면요 이럴 때 옆을 돌아보면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 농사 지으신 농부님들 1년 내내 힘겨웠다가 농한기 때 조금 쉬시는 거잖아요 그 때와 관련된 속담 또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없어요 농한기에 쉴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농부님들은요 농한기에 쉴 수가 없습니다 농한기인데 네 농한기인데요 그 농한기의 농한기는요 농사 그러니까 벼하고 보리하고 땅이 쉬는 거지 농민들은 따지고 보면 다 쉴 수는 없습니다 하톱불에 밤궂으시면서 인하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화로불에 결국은 밤을 구워 먹으며 손으로는 새끼를 꼬고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이 겨울 지나고 나면 봄농사를 짓기 때문에요 겨울밤이 길다 해도 내 새끼 끈만은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농한기에 이 긴 밤에 나는 쉴 틈이 없고 사실 나는 새끼를 계속 꼽고 있기 때문에 겨울밤 네가 아무리 길다 한들 내가 지금 밤새도록 매일 밤마다 꼬고 있는 이 새끼 끈보다 더 길게 하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농한기에도 쉴 틈이 없는 농부의 고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비슷한 말 중에 좀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겨울 새벽에 개똥 줍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주워요? 자 이건요 실제로 겨울 새벽에 연료로? 농분들을 맞습니다 개똥을 주우러 다닙니다 자 그런데 연료가 아니고요 바로 거름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아 거름으로 그래서 옛말에 보면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참았다가 자식 화장실에 가서 일해본다 이런 말이 있죠 이때는 거름이 정말 귀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긴 건데요 자 이걸 또 은유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겨울 소 팔자다 어? 겨울에 소는 팔자가 좋겠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갈 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농민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겨울이 되면 풀을 그냥 풀밭에서 뜯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에게 쇠죽을 끓여 먹여야 합니다 무려 손님에게 하루 3번씩 뜨끈한 쇠죽을 끓여가지고 그거 먹여야 되죠 거기다가 소가 추우니까 하루 종일 외양간에 있습니다 외양간이 하루 만에 더러워지겠죠 분비물로 그거 매일 추워야 되죠 결국 농한기에도 농민들의 삶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 농무님들은 언제 쉬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도 알찬 수업 잘 들어봤고요 이 코너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듣게 되는 거 아시죠? 검색창이나 너튜브 팟키스트에서 김성근의 럭키세븐 검색해 보세요 자 선생님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